너무 예뻐. 누구야? 아, 예뻐, 우리 리안. 너무 귀여워. 아, 예뻐, 리안. 아, 너무 귀여워. 공주님, 공주님. 아, 너무 예쁘다. 춥지? 다리 좀 봐. 너무 귀엽다. 리안은 털이 있는데도 춥잖아. 그러면 나는 얼마나 춥겠어, 저거. 나는 추운 거 아무렇지도 않아. 온도 차이가 있어, 온도 차이가. 나랑 자기랑 이 부분이 좀 안 맞아. 나는 겨울에. 자, 강남 씨와. 나는 겨울에 그 어떠한 추위도 잘 참았기 때문에 한가 없어. 끝이 리안. 월드베스트 빙상여자 이상화 씨. 신혼집이야? 네, 신혼집이야. 어머, 사진 좀 봐. 추억들도 다 이렇게 붙여놨고. 하, 추워. 형, 왜 이렇게 안 와? 누가 오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원래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신데? 원래 안 지키는 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운동선수들은 이런 거 잘 지켜요, 시간. 운동선수 출신들은. 누구야? 아, 이분이, 이분이 말하신 고랑이? 동네 사람들 다 보겠다. 이거 딱 봐도 알겠다. 걸음걸이, 걸음걸이 보니까 알겠어. 격쑥 지나가는 데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야, 마스크를 썸볼 때도 알겠어. 너무 귀여워. 와, 근데 카리스마가. 추워라.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최고의 파이트.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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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직도 하고 싶은데? 아직도요. 우와, 대단하다. 저번에 조잉은 선수 이겨버려서. 아따. 아, 오늘이 최고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사랑이다. 동네 가라고 왔을 때. 맞아요, 맞아요. 사랑. 아빠. 아이고. 사랑. 사랑. 사랑짠. 아, 귀여워. 와, 성은이 오빠 꿀끝하다. 만세, 만세. 와, 이런 거 많아? 너무 컸다, 갑자기. 근데 최성훈 씨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네. 너무 남아. 아니,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오면 평수처랑 하고 싶다고 맨날 얘기를 했었어요. 강남 씨와 팀으로 도전을 합니다. 오, 진짜? 왔다. 왔다, 왔다. 누구실까요? 깐패 아니에요, 지금? 검은키. 애인도 맞으러. 스릴러 같아. 띵통했는데 저런 분이 앞에 계시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무섭죠. 뭐야, 왜 안 나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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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권달아니? 뭐를 잔뜩 들고 왔어요? 본인 장비, 어우, 야야. 뭘 갖고 왔어. 연장, 연장 챙겨서 오셨어요. 진짜, 이제? 저러면 되게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애정이. 그럼, 그럼. 그냥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아. 아. 어우, 씨. 유리성아. 너무 대단하시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시는데. 오케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어우 씨. 생각보다 집이 무겁더라고요. 누가 왔어요? 누구실까요? 누가 왔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되게 멋있게 입고 왔다, 이 형. 이야, 진짜 멋있게 입고 왔다. 아니 형, 뭐 비행기 타고 지금 왔어요? 아니야. 아니 뭘, 너무 이쁘게 입고 가래 형. 아니 근데 추성훈 씨가 원래 그 패션에 굉장히 감각 있고 너무 좋아하세요.